라면은 너구리 좋아하세요? 라면은 너구리를 잘 안먹고요. 찬라면은 많이 먹습니다. 라면은 너구리 좋아하세요? 안돼요. 거짓말이에요. 안녕하세요. 저는 담원게이밍의 탑라이너 너구리 장학원입니다. 오늘 젠지를 2대0으로 이겼는데 개막전이기도 하고 롤파크에서도 경기를 처음 해봤거든요. 좀 실감이 나는 것 같고요. 젠지를 어떻게 보면 강팀이라고 평가하는데 오늘 2대0으로 이겨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.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. 연습을 그런 쪽으로 연습하진 않았고요. 오늘 좀 그냥 어떻게 하다보니까 그냥 데스가 적고 안정적으로 보였던 것 같은데 사실 그 부분이 좀 마음에 들지 않나요? 그만큼 제 강점이 안 보였다고 생각해요. 오늘 게임에서 게임에서 솔직히 저기 탑이 서로 막 바뀌거나 그랬어도 저는 그냥 우리팀이 잘해서 이긴 거라 생각하지 제가 잘해서 이겼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확실히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되게 단점을 없애는 장점이 또 묻히고 장점을 부각하려는 게 단점이 보이고 이런 게 좀 조율이 앞으로도 더 필요할 것 같아요. 큐베 선수가 좀 아칼리를 되게 잘한다고 생각했거든요. 경기 여태까지 본 것도 걸렸고 좀 카운터 상대로도 좀 대처를 잘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도 좀 아칼리한테 밀리는 모습도 나왔고 그냥 아칼리를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. 케니아는 일단 나이가 어리고 좀 되게 미래가 기대되는 피지컬도 좋고 상황 판단도 빠르고 약간 그런 잘하는 선수라고 생각해요. 일단 경기장이 좀 긴장되더라고요. 화이트 노이즈들도 되게 크고 그냥 선수가 일단 앞에 상대선수가 앞에 있다는 거에 약간 그런 부담감하고 원형으로 다 이렇게 사람들 있잖아요.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 그런 것도 좀 좀 있었어요. 일단은 확실히 좀 기자회견하는 스케일이나 사실 경기장에서 긴장한 것보다 쪼이에서 긴장하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. 쪼이 좀 처음 들어갔을 때 너무 무섭더라고요. 약간 취..취..취..취조하는 느낌? 약간 그래가지고 확실히 좀 스케일이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. 이런 경기장도 그렇고 기자회견도 그렇고 팀원들은 되게 자신감을 얻었을 것 같고요. 저도 그렇고 강팀을 잡은 첫 경기부터 강팀을 이동형으로 잡은 거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을 것 같아요. 다음 경기도 KT고 그 다음 이제 SKT, 그리핑 이런 식으로 강팀하고 이렇게 쭈루룩 연결되고 있는 다음 경기도 잘 준비해서 오늘보다 더 좋은 경기력 들고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